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델리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MBK의 영풍 공생 공개 매수과 올린다. 공개 매수 가격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75만 원으로 기존의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9만 원, 주당 9만 원씩 올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영풍 정밀은 2만 원에서 2만 원 5천 원으로 올린다. 이게 공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렇게 올린다, 이렇게 MBK 연합권 측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가 가격 상향은 사실 예고된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 매수가 가격이 66만 원을 넘어선 상태. 어제 기준으로 고려 아인이 70만 4천 원, 그러니까 70만 원을 넘었죠. 영풍 정밀도 2만 원 넘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 매수 가격을 이미 5만 원 가까이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분을 매집을 하려면, 사들이려면 결국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연한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아마 오늘 공시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공개 매수 가격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건데, 당초에 한 90만 원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적정 수준이 다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90만 원 수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75만 원으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70만 원대 중반까지만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MBK 연합군이 뭔가 이번 지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뭔가 얻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힘을 더하는 게 영풍이 MBK 측에 지분 사는 데 도움이 되라고, 또 3천억 원을 추가로 좀 자금 지원을 한 것도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2조 원 만들어놓은 거에다가 3천억 추가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매주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MBK 측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최장 측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MBK 측에 손을 들었다는 것도,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MBK의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도 역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MBK 측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매숙과 결정된 게 공시가 될 거고,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최장 연합군, 최장 측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3세동맹 함차 탔다. 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간의 제휴,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작년 6월에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분야를 협력을 하자.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전장 쪽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내년에 현대차에 차량용 AP칩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에 어제 새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간의 IoT 플랫폼 연결하는 걸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사례를 쉽게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현대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 싱스 자동화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집에 있는 삼성전자 가제품을 IoT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밖에서 핸드폰으로 미리 에어컨도 켜놓고 또는 가스레인지도 불도 올려놓고 오븐도 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 대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 자동차에, 내 전기차에, 현대차의 전기차겠죠. 충전 상태도 좀 보고 혹시 뭐 요즘에 걱정 많이 하는 배터리에 뭔가 무슨 조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으로 이제 시스템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는 게 편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또 현대차가 그런 걸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간의 3세동맹의 어떤 제휴, 맞손을 잡고 가는 게 늘어난다라는 해석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여기서 특히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행보가 좀 더 주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GM과 단순히 완성차, 특히 내연기관 쪽의 어떤 공조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공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휴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 회사가 지금 완성차 판매되는 완성차 기준을만 놓고 보면 이제 도요다를 앞서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성장에 있어서 대비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차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어떤 인간이 타는 어떤 기관 또는 물건을 실현하는 기관 어떤 하나의 그런 디바이스 정도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미래 모빌리티로 가면 움직이는 것까지 모빌리티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거죠. 모빌리티 전반으로 이제 이 개념이 확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차 한 군데에서 이걸 커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부족할 수 있고 자금도 그럴 수 있고 등등등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4위권, 3, 4위권 안에 드는 자동차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이런 거를 지금 아주 굉장히 강단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측관인데 뭐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또 기대가 좀 되는 대목입니다. 구리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전력주들이 좀 어제, 엊그제 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인데 일단 가격 추이를 먼저 보시죠. 런던 상품거래소에서의 구리 현물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금 9,492달러, 6월 25일 날, 6월 말에 9,490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약 한 두 달여, 석 달 냈네요. 석 달 사이에 한 100달러 정도 조금 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10% 좀 넘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시작점이라는 거라는 게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거겠죠. 그동안에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를 좀 단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전선주들 주가를 보면 이제 가온전선이 6% 가까이,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대원전선도 좀씩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2구 산업이나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음속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기가 많이 오른 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서 중국의 뭔가 이런 경계부양책이 좀 뭔가 글로벌 경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오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자는 관망 분위기, 좀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 중국의 현재 디플레 이런 흐름이 이게 경계부양 한두 반을 당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데 공감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과의 갈등은 이제 더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문제, 이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디플레에 대한 우려, 즉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게 다 배경에 깔렸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중국의 이런 단기적인 경계부양책이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런 신중론이 지금 현재 대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어제 나온 벨롭지수, 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천남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내린 종목도 좀 많았기 때문인데 특히 벨롭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던 금융주, 보험과 증권, 은행들, 4대 금융 중에서 들어가 있는 2대 금융주들, 주가가 썩 다 좋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관련 주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가 넘게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증권주도 4% 가까이.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들도 3%가 넘게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시장에서 실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동안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라는 거. 올랐으니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망스러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KB금융이라든가 SK텔레콤, KT 같은 이런 대응 통신지들 빠진 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해외 쪽에서도 조금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 식의 어떤 지수가 아니냐, 지수 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가 과연 밸류업 지수의 판단 기준이 될 거냐.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안 들어가고 사실 이 부분은 기준점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고요. 사실은 100% 어느 누구도 소진만 해서 기대를 충격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기준점은 어쨌든 바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은 얼마나 잘하냐가 사실은 거래소에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밸류업 지수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우리 기업들의 주저하는 정책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첫날부터 지수가 빠졌다고 그러시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밸류업 지수가 정말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프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스프리핑 마치겠습니다. 아멘